오늘은 비꾸라지 가지고 자 낙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낙지 자 일단은 꼬시기를 이용해서 낙지를 잡는 방법입니다.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일단은 낙지를 잡기 위해서 자 미꾸라지를 이렇게 끼워줍니다. 맛있겠죠? 맛없으려나? 맛있겠죠? 와 추워탕이소 오늘 못 잡으면 다 뽑아가지고 추워탕 해야돼 아이씨 안먹어 자 3,000원어치 3,000원어치 자 낙지가게에서 3,000원어치 총알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저랑 함께 잡으러 고고 저기 뒤에 뒤에 와 오는 날이 장내리라고 비옵니다. 비 여기 아 아 해롭다 자 비가 와도 오늘 한번 잘 꼬셔볼게요 그래도 물속에 있는 구멍은 노려야돼 바람 켜줬게 오 뭔 조개이냐 오 조개 우와 이런 조개 가무락 아니야 가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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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를 한마리 잡았습니다 오 한마리 걸렸습니다 오 낙지다리 보이지 자 자 이렇게 오 나온다 나온다 갱니 자 한마리 자 싱싱한 다리가 나오고 있어 이야 한찬만에 한마리 발견했네 야 그래도 얼굴은 보여줍니다 자 너무 세게 땡기면 끊고 도망가요 저 다리를 자 한마리 감아놨기 때문에 대상 고마워 못 가면 되요 자 자 자 방향이 이쪽으로 누워있죠 이쪽에서 파워 들어가면 됩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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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erk 조합이 좋아요 싱싱해 오 idente 레 제대 자 저기 아 Laughs 아 아 아 너와 그니까 또 한마리 물었다 나 물었습니다 어 또 한마리 아 아 아 잠깐만 2 작고 있어 봐요 더 안들어가게 요쪽도 김치로 온거 같아서 오 아닌가? 어 요건 아니에요 오 한마리 한마리 자 한마리 아 두마리 다 흐린거 같아요 요거부터 봐줘 그냥 내 똥 빠지면 해? 그냥 내 똥이야 소금올거야 자 여기에서 빨리 똥을 해 오 오 오 오 오 오 하고 오 자, 또 한 마리 아이 손가락까지 들어왔네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또 한 마리 이게 조금 아리통이 힘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아까 전에 힘이 약간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얘가 좋아하던데 툭 하던데 놓친 것 같아 빼봐 빼봐 이러면 안 그리지 이러면 안 그리지 다시 다시 넘어 또 한 마리 오 또 한 마리 걸렸어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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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낙지 다리 우와 보이죠 와 대박 넌 내꺼야 내꺼 오 힘쓰다 힘써 그래 힘써 금방 잡아줄게 짱짱하다 짱짱해 좋아 좋아 아 아 아 보이나요 아 좋다 좋아 아 아 먹을만치 오늘 잡을 수 있다 어 왜 온 거야 그럼 빨리 와 빨리 도구 갖다 주세요 도구 손으로 팔 수는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힘겨루기 중입니다 힘겨루기 중 가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온다 잡아줄게 조금만 참아 기다려 빨리 와 연락이 띄우고 다리 다리 좋아 좋아 이마세 꼬시기 아주 꼬시기 여기서부터 할지 말고 쟤 보인다 집중 어허 아 아 아 지켜 잡았어 아 대박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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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요. 굿! 자, 누구라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자, 낙지 꼬시기. 자, 좋다. 채워갑니다, 채워. 잡아먹어야지, 낙지를. 주세요. 집으로 먹어. 우리 집으로 먹어. 들어가 들어가. 우와. 우와. 우와, 빵 찍힌다, 찍힌. 좋아, 좋아요. 우와. 내꺼다, 내꺼. 우와. 낙지 잡으러 왔다가 득템했습니다, 득템. 좋아요. 꼬박 올라가자. 옆으로 꼬자나 봐. 옆에 보이네. 아, 옆에 보이네. 아, 옆에 보이네. 굴렸어? 나 봐. 어, 굴렸어. 자, 자, 자. 오. 오. 또 한 마리. 왜, 한 마리가 없지? 한 마리가 없네. 한 마리가 없네? 나이즈가 작나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대발낙지다 기적지는 기네 느낌이 안 나 대발낙지 대발낙지 안 돼 오오오 오오 오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딱딱해 안 들어갔는데 뭐야 여기 안 들어갔다니 눌러 올라가 타 안 돼 뭐야 너무 딱딱해 어 잘못 걸렸다 아 땅해 너무나 딱딱해 와 아 가야돼 안 들어간다 포기? 아니야 포기가 없어 아 이거 이게 있네 얘 얘 얘 자루 아 자루가 있었네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로 해봐 봐봐 봐봐 안 맞게? 한복 발 올라왔잖아 어 이거에 가자 어 나도 되겠지? 어 가면 들어간다 그런다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야야 야 콩만 한 개 으 아 아 으 으 으 하하 으 제발 낙지 일단 다섯마리 자 오늘 총조각 다섯마리 잡았습니다 다섯마리 소란에게 모시조개 한게 오늘 청조 갑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자 퇴근합니다